아 에디 가지자 좀 힘든데 아 왜 아니 다 찍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말일 수도 있겠네 아 아 아 아 이것도 안맞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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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 아 아 나이스! 어딜 그런걸 쓰노? 나도 에디 했는데 슬라이딩은 아니지 선 넘었지 원맵 씨바 치워 와요 다행이다 이리와 다행이다 우와 천재 아! 초풍이 아니었네 하지마라 라운드 3 파이트 아니 이건 났네 와 이게 안돼 나이스 나이스 아니다 대박 나이스 내가 더 빠르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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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1 앉아서 때려야되고 스티브구나 뭐야 이거 왜 나가 뭐야 그래 저거 내가 봤는데 저거였어 아 딜레이 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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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게 아닐까 기모띠 하다 예측있고 나락쓰는 척하다가 안쓰기 나락쓰기 나락쓰기 오우 샛 가자 리얼 택 와 무서워라 아우 섬스 팀 오 야 와 알았나 그래 왜 빙글빙글 도네 빙글빙글 도네 뚱둥실뚱실 나락쓰고 말아 오케이 빠끄 조화연 나이스 행웨이가 오메가든데 행웨이가 좀 불리하다 생각하나보다 다 떠서 어우 지무시하다 기구팬 형 아 생각없이 들어갔나 캐릭을 안바꾸면 맵 바꿀수있어 그게 TWT룰 이것이 이카리 룰 기원총 오케 이런 그렇지 이런거 앉을수없어 저걸 보여줄게 되면 앉을수없어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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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보네 미루스찬 앉을수가 없으 나락세번 갑니다 앉을수없거든요 절대 지물미락 죄송합니다 심리학 박사 실패 심리학 때리지말고 심리 아 고맙습니다 나이스 아 라운드1 파이트 나이스 안됐는데 아 아쉽다 오케 크흠 히 파이팅 킹이 까지마자 왜 안나 이렇게 어딨노 크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개선택받은 캐릭터 장랄하나 아 미친 와 공이 잘 나온다 아 여기까지 간다고? 나잖아 아 대박 두 번 떴네 죽었네 아 못 앉았어 아 초풍 안나갔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런게 있어 오 뭐야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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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래기 아 아 님들 솔직하게 말하면 저 외노퍼 눌렀음 저 외노퍼 눌렀거든요 분명히 내가 카운트로 지는거였는데 외노퍼가 안 눌려서 이겼다 와 미륜스탄 카운터 맞지 말고 아 맵 돌았나 지구 끝까지 보낼라 하네 왜 맞아 그렇지 예상했고 마치 내 맵처럼 쏴야되고 어딨어 어디에 낮은 몇강이네 아 미친 이게 왜 낮은 몇강이거 나이스 가자 할 수 있을걸 미친 어떻게 공중홍고래풀이 일쓰지 아싸 왜 자꾸 안풀리는거지 자꾸 안풀리네 오 잠깐만 아니 아니 아이씨 땀말이 울리냐 흐흫 나는 흐흫 흐흫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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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qu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마치 내 맵처럼 쓰기 저거 당해봐라 일어나 임마 이거 왜 했지? 초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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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어딘... 오예 허우야 기 뺐다 기 뺐다 개이득일지도 몰라 아니 애매해 여기까지 못가라 가 가니? 허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안딸른거 같애 나이스 홈 완전하게 아 야 나 왜종했어 허글한데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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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쎄네 앞으로 구르노 날아가면 맞으려고 암방 썼는데 클린으로 맞은거 좀 싫어? 오케이 예이 킹오브 개새끼들 킹오브 개새끼들 킹오브 개새끼들 아 물리쳤다 하단 빙글 도는거 있고 망격기 깁 넌 하단 빙글 네 와우씨 망구네 안티를 안 넣어 안티를 안 넣어 난 오케이 앉혔넣어 이게 왜이렇게 돼? 쭉 띠로 가만 빠지면 안될까? 왜이렇게 안왔나? 카운터가? 아 저게 말하는 웨너포먼인데 와 진짜 낫네 와 씨멸 천재 잘하는데 잘하는데 됐어 가자 와 씨 반응 좋은거 봐 이야 안되죠 아니 씨 계속 안왔다가 입어놨네 아 너무 아프다 미스 아 나락섰는데 으흠 으흠 아 수네 잘 기다리네 어어 잠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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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기로 간보고 테레기로 간보고 아 안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원초풍 나이스 사운맵을 좋아하네 으흠 사운맵을 내맵처럼 쓰자 오늘 좀비 드립에서 본 명언이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 우리 부모님의 원투다 생각하고 싸우라 했어 원투다 생각하고 싸웁시다 야잇 어 야잇 어이 이걸 객이네 카운터 나면 어떡하려고 오 오우야 아 나이스 깨자 그렇지 아 예상했지 이 사람아 저렴고 갑니다 미친 안죽어? 나이스 반격기 파는 충격만 쉽다 이거 안개기네 기모띠 왜 안되 어이 뭐야 아 감이 좋으시네 오예 아 참나 아 아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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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폭풍을 막 그 하면 안되겠네 본인이 뜰수도 있는데 법이 없노 오유 드디어 썼다 윤드메이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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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난다 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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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가 난다요 뭐야 야 야 외더폰이 강길만했다 응 응 심심하게 볼 수 있어요 응 걔 따라오네 윤드밀러 재미보고있노 오케이 막아봐 그렇지 막아 그냥 막으세요 막으면 님미 이겼습니다 예 막아 너 그렇지 아 아 이거 안되네 우와 보고쳤다 왜 예상한건데 야 이거 들킹하기 진짜 어려운거거든요 아니 쓰멸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 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 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 마신을 왜 했을까 아 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마신 했다 이 사람아 내가 맞아준다고 격 쓰면 어떡해요 안전빵 어 아 간다 아 아 아 아 흠 흠 나이스 아 흡 흠 흠 흠 네 막아서 해 막아서 해 고맙습니다 아 씨바 레이지 안켜줘 오케이 타이밍 쓱 이 지랄하면 안돼요 대회때 이 지랄하면 안돼요 무릎하고 초풍 이런 개 지랄하면 안돼요 여러분들 하지말라고 쓴거에요 아이씨 아 왜그러지 아 왜그러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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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쎄네 와 잘 참는다 오케이 이겼다 나이스 오스카리 사바 데이스 오스카리 사바 데이스 로크하마까지 가고 오스카리 사바 데이스 아이씨 오 그래도 데미지 뽑았다 뭐야 안맞아도 될걸 다 맞으셔서 좋은데 긴장하셨나 오 딴벌 아 딴벌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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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 너 아 스피드 오 개 긴다고? 개 긴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아 실수 떡! 파! 이렇게 떡포를 얄밉게 부르면서 맞는거같아 어 실수 하이킥 호호 나이스 기 면티 어 나 안 골랐는데 이게 골라졌네 근데 신기하게 일본에 살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나 본데 야 잘 참는다 야 이게 다 건져 어 얘 어 형님 고사와야 앉지를 않으시네 이분 오케이 벽으로 인도해드려라 딱 딱벽이네 오 나이스 오 엠비리 형님 어서오세요 여기해보자 웨이브가 간지나요? 아 잘 피했는데 안아주시면 계속 맞아요 안아주시면 계속 맞아요 아 이게 안돼 간지 가자 간지 오케 하단 안마금 계속 맞아요 왜 아 살릴수 있어요 레이지 주지 말고 그렇지 마지막에 걸린 나락 심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카이 아이카이 오케이코 아이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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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構面白いですよねカズヤね 面白かった ただね難しい 結構難しいんですよね 毎回ドライブミスってました私 強いドライブ打ちたいのに うわ出た! ドライブではなく単純にデビル化してきた ただのデビル化もパワークラーなので 相手の攻撃を受け止めて デビル化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 パワークラーなのか 今B君の攻撃を受け止めて 変身したんですけど 受け止めてましたね デビル化した後の強力な2択があるんですけど それに行く前にB君が早めに 技打ちで仕留めていきましたね そうですね デビル化すると 風神が中断になるんですよね そう 最速風神剣が中断で-9になるので なんてこと? そうなんですよ 奈落から派生技が3つ目がつくので すげー強くなっちゃうんですよね とんでもない なので早めに倒したんですけど さあしかし1ラウンド 奪い返していきますよ 相手を怒り 昨日のケロットカップ10では 同じチームメンバーの 相手をチリチリコンパクトが優勝しましたので そこにね 怒りも続きたいというところですよね チームメンバーとしては しっかりしゃばんでいる さあしかけて あーほら パークラで受け止めてるでしょちょっと 今のはね 連続技だったので ダメージを受け止めきれなくて やられちゃいましたけど パークラなんですよね この捨て捨てっていうんですか このね前に進むこのフニフニした動き すごい 私もやりたい あれねやるとねもう でもポラリスさんのレバーであれば あるいはもうすぐ そうですね 練習中です今本当に 身につく可能性あります レバーが軽いのでね やりやすい レバートップボール1位の方に 賞品でつきますので 何ですか 早い早い早い早い すごいな今の すごい見せてくれましたね あれが捨て捨てですね しっかりガードしてる ここはダブルアッパーを返していきます 相手を怒り 怒りさんはねかなりね面白い方で エンタメ性もね持ち合わせてるので すごいねいい方ですね エンタメ性で言ったら ビー君も負けてない感じしますね 負けてない 確かにそれはそう それはそうなんだよなビー君 奈良クラケタグリはガードしている ああパマクラ ああしかし最後真鍮好き ああ はいということで無限ですねやはり はい 1P2Pが入れ替わって 2Pに相手の怒りがいますね はい でビー君はやっぱり無限ステージを選んでくる そうですね 先ほどやっぱりかなり壁コンボや 壁の圧力でやられちゃいましたからね そうですね うん さあ 梅雨払いからのタクをかけていきます あっと しかしキエン剣カウンター これちょっとキエン風がミスになりましたか 大きなダメージを狙っていきました 相手を怒り ちょっとなのかな プレッシャー 最速風神剣を打っていくのは怒りです あっと ネジルーレア剣カウンター これも大きなダメージになる 体力追いつきませんか ここで相打ち捨て捨てからレイジトライプ すさまじいスピードの捨て捨て捨て うまい 今IHだったから若干間に合わなかったみたいな感じです そうですね ただ捨て捨てでなんとかフォロー効かせようという 相手の怒りの動きでしたけども さあB君はイチラン先生 まあB君でこのラウンド取られてしまうと 敗退が決定してしまいますから ゼガヒでもこの無限ステージ取っていきたい また立ち塞がる頃の怒りの三島和也 鉄拳エイトの出番も決まってますから和也は 絶対出てきますからね 絶対出てきますから ジーンと対決しておりましたから あっと広げられない ああ 中断を卓に使っていきますか プレッシャーがある ここで刹中が あっとデビルか? さあどうするB君 技打ち 4回見り残る ああああああ タイフ スカフで取られてしまう あっと あっと入らない 1ミリ ギリギリ ギリギリ ギリギリでしたね 助かった 首の皮1枚で B君生還 ラウンドは2ラウンド 先制しています いやしかし蹴り味が衰えていない 怒りの風神剣 そうですね 怒りの風神剣 凄まじい蹴り味 第3ラウンド 体力はここでB君追いついて逆転 あっとちょっとミスになりましたね ケイケン さあB君レイジ状態活かしたい 確定反撃を決めて レイジを活かせばあるいは あーーー 中断 ステステ ステステ 早いんだよな ステステが うまい 来ましたね 月下飛んでくるやつ 消えて飛ぶ 月下飛んでくるやつ 消えて飛ぶ 月下飛んでくるやつ そうですね 月下飛天山ですね 月下飛天山 よく効く よく使われてますね 月下飛天山は やっぱり強いですよね ちゃんとできれば 奈落で 怒りが切り返していきます あっと 変えれ 最後は暴風雪で決めていった B君取り返す 取り返しました 1対1 そうですね これ交互に変わってますもんね そうそうそう 両方同じ側になると 行ったり来たりすると 同じ 切り替えちゃいますもんね 1Pと1Pが分かれてると ずっとどっちか勝った方が 同じなんですけど そうなんですよね 同じ側を選んでるんだ 奈落連発していく ビカリ やばい B君の誰が あっという間に連上隊 まだ20秒しか経過していないが 出し切った あえて出し切ってきた ヒットはし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 打ち切って レイジドライブ 壁コンボ どどんがどんで 身に残し 身に残しに対してローキック それでもローキックを打つ 可能性の獣 今画面がすごい派手でしたね すごかった すごいことになって さあB君が行く それでもB君が行くしかない ここで勝たなければ ポイントを得られない 難しい 立ち塞がる怒り 中断 さっき奈落連打してましたからね ガーッとここで奈落 揺さぶってくる 揺さぶってくる 壊れてしまう B君が B君が壊れてしまう とんでもないとんでもない 奈落 B君が倒れるまで奈落を打つのやめない 中下の2択 B君しのげるか 苦しい展開が続きます それでもしかしB君が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気持ちが 乗る乗る うそーだ 避けている危ない スライフ 確定破撃 壁際の攻防 出し 出し切って 観戦飛びくらい上手い 観戦飛びくらいから 怒りのレンジ状態 スカッツいた 観光栄はガードして 奈落 やり過ごせない 2発目が当たりました 先行列拳 B君がレンジ状態 レンジライブスカッシュ覚醒鳴らす うっかいよ 通した 通り 両パン投げ 両パン投げですね おそらく左の忍法マンジェラナが寝よっ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 あー スカフーだ B君 B1 勝ちきりたい どうしても勝ちたい 下駄子回数 耐えるクリードは相手を怒り リッピー側の三島風也 ガードしている あっと拾えない 逆に空中を 上手い フォローが上手いぞ 壁まで行く 行きましたね壁まで ドドンが 壁攻め 起き… 起き攻め重視 レンジドライブ ヒットを許してしまった 負ければ敗退の ラウンドとなる どちらが消えるのか 梅雨払いから 二択をかける 二択には二択 バラクには梅雨払い 細かく行く 雲海は通せない 怒りは 0時状態 ここから 追いかけてくる 怒りの活躍をかけてくる 発光へ まだ残り1ミリを削った ギリギリ ギリギリの勝負を制したのは ギリギリで B君 projecting もう難しい これは 3分脅 このドペ気を 大折磨いた 안녕하십니까